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대첩입니다. 중식당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를 배달시키면 조금씩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에 아까운 12조각의 탕수육과 남은 군만두를 활용해 충남 공주의 명물 김피탕, 김치 피자 탕수육으로 재탄생시켜보겠습니다. 만두에게 미안하지만 군만두의 피는 벗겨낼게요. 만두소를 그릇에 따로 담아 나중에 김치를 볶을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야채를 먼저 손질해보겠습니다. 파프리카의 윗부분을 썰어 꼭지와 실을 제거하고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비슷한 크기로 깍둑 썰어주시면 야채 손질 끝. 재료의 중량은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은 탕수육은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탕수육을 튀겨주세요. 튀김 요리를 하고 항상 많은 기름이 남습니다. 팬을 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기름 소비를 최소화할게요. 이렇게 다시 튀겨낸 탕수육을 체에 바쳐 탕수육이 머금고 있는 기름을 빼주고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은 3스푼 정도만 남기고 덜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재료 김치입니다. 팬에 김치를 넣고 고추기름을 한 스푼 둘러주세요. 타지 않게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며 볶다가 다진마늘 반 스푼 넣고 아까 분리해 놓았던 만두소를 넣고 기름이 줄어들면 파프리카와 야채를 넣어 같이 볶아줍니다. 김피탕의 피, 피자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물 200ml를 넣고 토마토소스 2스푼, 케첩 1스푼을 넣어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설탕 2스푼, 식초와 간장 1스푼 넣고 전분가루와 물의 비율을 1대2로 해서 만든 전분물을 2스푼 풀어줘 농도를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김피탕에 탕, 탕수육을 넣겠습니다. 탕수육에 골고루 소스가 묻었으면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옮겨 담겠습니다. 피자에 치즈가 빠질 수 없겠죠? 모짜렐라 치즈를 김피탕 위에 여백이 거의 없도록 골고루 뿌려주시고 파슬리 가루를 뿌린 후 전자레인지에 3분 동안 돌려주면 이런 비주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대로 드셔도 되지만 토치를 사용하여 부량을 살짝 입혀주면 김피탕 완성! 김피탕은 느끼함을 잡아주는 김치, 음식의 풍미를 올려주는 피자 치즈, 식감을 책임지는 바삭한 탕수육,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이 각각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맛의 조화가 돋보이는 충남 공주의 명물입니다. 공주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